서산시가 다음 달부터 개최 예정이던 팔봉산 감자 축제와 서산 육종 마늘 축제를 비대면 행사로 전환합니다.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늘과 감자 등 초여름 농산물 출하 시기에 맞춰 승차형과 라이브 커머스, TV 홈쇼피 등을 통한 판매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. 또 오는 6월과 7월에는 서산 중앙호수공원 주차장에서 마늘과 감자, 양파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승차형 판매 특판전도 개최합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